원래 내 수영장이라구 여기가 아니 니 수영장이 어딨노 이 개새끼야 수영장 사장이가 이게 원래 물이 이제 수건 한개 빼놔주라 아니 원래 물이 저까지 잠겨있다고 근데 물이 다 빠져서 밑에 수신을 모르니까 내가 이 다이빙하면 바로 박아 뿐다고 그럼 와라 니가 어떻게 뛰노 그럼 쟤하고 니하고 다를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쟤하고 니하고 다를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야 쟤하고 니하고 다를게 뭐가 있네 근데 저 위에서 내가 원래 저기서 뛰었어 저 위에서 어 저기서 내가 저 밑에서 뛰고 올게 물이 죽는다니까 그냥 니 내 참 죽이 뻔다 안 찬다 이거 참 니 안 닿아 내가 차야될데 안 차야될데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때 구분해갖고 밀었나 야 지금 시X 지금 야 쟤하고 같이 놀라고 있다 아이고 치랄 에휴 시끌지깐지깐 에휴 에도 마 에도 마 고마야 엄마 아빠 어딨어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저 골라 같이 생긴 아저씨 있지 저기 아저씨 어떻게 생긴 거 같애 몸이 커요 몸이 크다고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몸이 커요 몸이 커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그럼 쟤는 어떻게 생겼어 제 옷받는데 아저씨는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다니깐요 어떻게 잘생겼는데 멋지게 멋지게 고마워 지갑에 형감은 저 시간병 아저씨 잘생겼지 멋지게 아저씨 잘생겼어 근데 여기 바다 놀이하면서 뭐 어떻게 재밌어 네 저 이거 무서워서 방금 나왔다 다시 주러 왔는데요 그래 네 근데 니 어린데 벌써 애가 코털이 숨이 났냐 저요 어이야 장난이야 몇 살이야 10살이요 10살 네 무슨 띠야 뱀띠 뱀띠야 네 아저씨 잘생겼지 자세히 봐봐 네 다시 자세히 봐봐 잘생겼지 네 솔직히 네 남자답게 생겼지 네 애인 있어 에... 에... 없어요 없어? 네 좋아하는 남자는 있지 네 어떻게 알았지? 니 좋아하는 남자는 있는 거네 벌써 들었어 누구지 알고 있어 네 누군지 알고 있어 니 좋아하는 남자 네 알고 있다고 니 걔 좋아하잖아 아닌데 아니 걔 이름도 말 안했는데 뭐가 아닌데야 응 니 아부 정신이 딱 맞다 쟤 어떻게 생겼어 솔직히 얘기해 가까이서 보이지 네 형도 못생겼어 아니야 잘생겼어 어 아고 아 에 애씨 요거는 안할게 니하고 여기 수지 딱 맞다 니 국어다 차가보다 못한다 내 차가 다 맞게 응 는 그럴지도 알걸 투잡 넘어가서 힘들어 그럼... 그럼 삼졸이 잘생겼어 아니면 저 아저씨 잘생겼어 둘 다 둘 다? 한 명은 선택해주면 안 되겠니? 네, 일단 이거 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저... 니가 지금 딱 사랑하고 있는 그 남자는 딴 여자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마음 버려 빠이빠이 빠이빠이 나 신나서 먹어야지 나와봐 괜찮아 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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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gh